자, 테이블가를 타고 내려가고 있습니다. 지금. 4분이요? 내려가는데 4분이 걸린답니다. 3분이 걸린답니다. 3분이 걸린답니다. 3분이 걸린답니다. 지금 서울에 저거에서 고구마 그냥 넣어가지고 애장산 단풍이 쌓아 앞으로 한 일주일 내지 열흘 더 있으면 더 절정이라면서 먹으래? 응? 먹음 치매 김치에다 먹으면 시에 불쌍을 좋았지 옛날 생각도 좋았지 꼬리쩍에 있는 거 같고 가고다가 콩밥이나 깎아야 되는 거 같고 시가 많아서 지금 먹으면 똥도 먹으면 그게 똥 똥이 왜 나와 도영이 다른 남아 아니야 찬람이 찬람이 옛날에 그랬어 애장산 찬경입니다 너도 내놔 해서 해봐라 이만 뭘 이딴 만나면 지금 만나면 되리믄 만나면 어떡해 조용히 만나면 해야지 조용히 만나면 해전에 만나면 어떡해 해전에 만나면 해전이니까 좀 만나야지 아휴 우리 지금 좀 만나면 되잖아 한 잔 먹으면 캄캄하지잖아 어어어엇 어어어어어어엉 어어어어엉 두 잔 먹으면 일에 잔 먹으면 미래 잔 먹으면 이예다 아우 차분하고 절대 숨라지 말고 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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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... 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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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쵕 먹으면 되겠네 여러분 습, 습, 습쵐 먹으면 습, 습닫 먹으면 습, 습잌 먹으면 습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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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습 여긴 뭔가 넉정이졌네 그걸 다 내려왔습니다 여긴 근데 별거 아니야 넉정이라는 게 어디 갔어 있어? 넉정이 몇 개 있었다고 3개가 어디 갔어 침낭에 도착하다고